한국국토정보공사 와 송사탕이다! 슬로우 씨 팔아요 하나에 5천 원 하나에 5천 원 현금이에요 송사탕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나이스 와 진짜 달아 와 왜 이렇게 맛있어? 네 우리 점심 시간입니다 천천히 나 아침 안 먹고 왔어 맞아 안 먹고 왔어 유상아 얘들아 많이 먹어 우리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점심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지금 점심 시간이에요 도영 씨 네 저기 천팀 껴주세요 들어와 들어와 저 천팀 들어가고 싶어요 다들 자기 입맛대로 도시락을 싸왔어요 김치찌개 역시 해찬 씨는 김치찌개고요 김치찌개 때문에 바로 천팀으로 왔잖아요 맛있어 자기 응 많이 먹어 자기 이게 소스가 또 맛있어요 한 번 먹어봐도 돼? 응 응 먹어봐 나도 먹어봐 맑고야 같이 먹어 땡큐 허리 니꺼 뺏어 먹을래 안돼? 아까 소리질러서 미안해요 와 진짜 예쁘게 나와 푸드웨어? 응 너무 귀여워 짠 짠, 이렇게 가자 아, 너무 매워 매워? 매워? 매워 약간 매워 뒷맛이 좀 매워 저진아, 양양 밥 안 먹어? 4, 2, 3 조금 짧은 시간 아니, 그런 슬러시 먹어봤어요? 약간 스파클링 있는 스무시 스무시? 스무시는 뭐야? 까먹었어, 뭐라고? 스무스하게 약간 슬러시 아, 슬러시 진짜 귀엽다 에브랜드 이거 팔렸대 진짜 왜 이렇게 귀엽지? 별로 안 귀여운데 안 귀여울 때 있는데 귀여울 때가 더 많아 거의 안 귀여운데 먹으면 예쁘냐? 그래서 나는 진짜 태일이 형을 존경합니다 남자 남자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진짜 면접 같아 다 같이 이렇게 먹으러 5월의 어느 날 화창한 하늘 아래 초파로 양양 성찬 태일 점심을 함께하고 있다 아, 솜사탕 먹어야겠다 솜사탕 먹어야겠다 솜사탕 먹어야? 아, 왔다 갔지 몰라 솜사탕 와, 니은고 왔다 아메 왔다 아메? 네 이런데다가 집을 하나 자르고 싶다 형은 이런 데가 좋아? 두 집인가? 응 좀 자연적인데 좋아 응 우와, 눈에 대박이다 와, 근데 여름이 왔다 근데 진짜 3초에 가는 시간 음, 맛있다 이거 맛있다, 재밌다 먹었어? 응 맛이 진짜 좋아 진짜 운동회 같아 진짜 학교 같아 야, 우리 이번에 이기면 한우 지성이한테 주자 나도 이기면 지성이 좋아하지 요즘 공포영화 보고 싶긴 한데 이때까지 제일 무서운 영화 뭐였어? 곤지암 곤지암 새벽 4시에 혼자 봤어 근데 그날 잠을 못 자긴 했어 근데 곤지암이 진짜 한국 정서에 잘 맞아요 형 컨저링 봤어요? 컨저링 봤지 컨저링은 안 무서워 오예 너무 큰데? 안 누굴 있네 나도 저거 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아니 그건 넣어야 되지 설탕 우와 신기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소타로 응? 이거 일본어 뭐예요? 왓타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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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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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이게 생각보다 크네 계속 나와 여러분 맛있게 드셨나요? 와 날아갔다 어 날아간다 안녕 안녕 네 이번 순서는 체육대회의 꽃 장기자랑 시간이라고 합니다 2부 MC를 맡은 도영, 재민입니다 어떤 조합인가요? 자 해찬야를 싫어하는 조합으로 구성됐어요 저희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입어 꽃게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신나시죠? 네 오 뭐야 이거 성품이야? 네 장기자랑 노래를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노래가 나오면 이 노래 춤추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신나게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몰라도 프리스타일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춤 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것도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되니까요 모두 열심히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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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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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투표로 MVP가 선정이 된다고 해요 그 MVP가 있는 팀이 1점을 가져가구요 MVP에게는 MVP야요? MVP는요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궁금하시지 않아요? 에어팟 맥스! 맞았어요. 에어팟 맥스! 에어팟 맥스 프로! 아 솔직히 좋다. 진짜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진짜요? 진짜 저기 있네. 야, 대리 형 오랜만에 춤춘다. 그럼 재민 씨 혹시 기대되는 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혜찬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보면서 상품 너무 좋은데? 정우 형! 네! 찢어줘. 찢어줄게. 찢어줘! 월킷 노래 아시죠, 다들? Cause when we jump and it's poppin' in 월킷.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음악 저희가 틀어드릴 테니까 이 음악에 몸을 막히고 싶다 하시면 나오시면 돼요. 자, 음악 주세요! 진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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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노래 춤 아시는 분 나와서 춤추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네, 거의 파란몰이 좋습니다.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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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바로 다음 막 추세요! 이 노래 아시는 분 없나요? 괜찮아, 가자!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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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교육의 선수 살인! 어, 이만큼! 아니, 근데 크리스탄는 어떻게 말했지만... 잘했어요! 마지막까지! 엔진! 엔진! 여러분, 엔진 씨는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서 계시대요! 자, 다음 막 주세요! ayaoо, soinhai님. tattoo mantisl Mei, baby! tattoo mantislang! tattoo mantislang! tattoo mantis, tattoo mantis. artisticrit Gueyerics Könenes BG demais! Others, their sides! cela mantis its last time. for me, baby. im about the next level, come on, come on!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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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릭스!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해찬씨 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아, 이러니까 괜찮은데? 자, 다음으로! 주세요! Let's go! 네, 쿨 선배님들의 롬샷! 우리 팀 하나도 없잖아! 좋아요, 체스! 오, 이의체스! 오, 이의체스! 야, 이의체스! 야, 이의체스! 좋아요, 좋아요! 언제 연습했어? 언제 연습했어? 아, 좋아요! 좋았어! 잘 먹으세요! 소주 직접 해주셨어! 네! 롬샷! 아! 아! 롬샷! 롬샷! 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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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쇼킹! 쇼킹! 다음 음악 주세요! 쇼킹! 쇼킹! 나오세요, 나오세요! 쇼킹! 다 노래만큼 부르세요!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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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여러분 마지막 음악이에요, 마지막 음악. Let's go! Let's go, 조우야! 조우야, 가자!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업 타임 단기자랑 끝났어요!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MVP는 이제 다른 사람 추면 재미있을 텐데 대일이 형! 대일이 형! 대일이 형! MVP는 나는 공감 increasingly 들어왔습니다 둘이서 bies 무섭다 gen 아이 combo 우ád 괴 Barbie 진짜 너무 진짜 muito 저희가 렛츠고! 음악 나옵니다. 렛츠고 팀.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동시에 다 동시에 배틀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다 다른 음악 주세요. 목발에 맞습니다. 대박! 추우세요! 괜찮아! 지수야! 예이! 자 그러면 승패는 저희 멤버들의 환호또리로 승패를 결정해보겠습니다. 어렵다. 해찬 군이 이겼다 소리 질러! 더진이가 이겼다 소리 질러! 승패는 결정 남아갔습니다. 자 승자는 샤오지! 자 그럼 이렇게 보너스 게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나이스! MC 고생했어요! 자 이어서 다음 게임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게임 이름은?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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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팀에서 대표. 대표 4명씩 나와주시고 서로 쿠션으로 쳐서 상대편이 먼저 다 떨어지는 팀이 지는 게임입니다. 얼굴은 치면 안 되기로 약속하는 거고 얼굴 치면 그 친구는 바로 아웃! 아웃! 네 자 그러면 대표 4명을 뽑아주세요. 힘쓴 사람 탱커로 제가 나갈까요? 가자 성찬이 가자. 재현이 형 해야 돼. 오케이 같이 해봐요. 재노 해야 돼. 더진이 형! 나 김도 형 나가면 나갈게. 그 팀 김도 형 나와요? 저기 런쥔이 나가면 나갈 거야. 거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안 나와요. 런쥔이 나가면 저 나갈 거예요. 런쥔이 안 나와요. 런쥔이 안 나와요. 저도 가만히 있을게요. 솔직히 바죽이 없어. 솔직히 마크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마크 나와야 되는데. 마크 나와야 되고. 마크 나와야 되고. 안 데리는? 저 약해요. 나무도 쓸 거 같아 진짜. 집 가서 한우 구워 먹자. 자 4명 대표 나와주세요 앞으로. 들쿤이 형 나가면 저 나갈게요. 안 나간대요. 그래요. 아 야 너네는 너무 착해서 안 돼. 너네는 뭐 태일이 형 도영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재밌지. 맞아요. 태일이 형 할게요. 어? 아니 우리 정해졌어. 아 얼굴을 불러면 되죠? 대충해서 위잖아 그냥. 가볍게 하자 가볍게. 그냥 얼굴을 갖다 대. 가볍게 그냥. 일단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밖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지. 자 그럼 대패소에서 4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역시. 아 사모예들. 아이고. 먼저 두 명이 올라갈 거예요. 두 명 두 명씩. 그럼 랜덤으로 갈까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부터? 안 넘어진 거 가위보. 내가 볼 땐 처음부터 제일 센 사람이 나가야 돼. 근데 재현이. 아니 근데 제일 센 사람 먼저 나가야 돼. 근데 이거. 이거 어디에 돌아뜨려야 돼? 가볍게 하자 가볍게. 그럼 재현이가 나오겠지 내가 이겨줄게. 원래 내가 재현이. 내가 재현이 펄시름도 다 이겼어. 자 승서대로 올라가주세요. 뭐야. 뭐야 재현이 1등 아니야? 하하. 으아. 남색 마크. 응. 이건 뒤의 사람이. 이걸로. 뒤의 사람도 공격하는 거야. 얼굴 때리지 마실게요. 얼굴 안 돼. 응냐. 긴 파 그거는. 응냐. 뒷자동으로 때리지 말고 미는 것만 해도 돼요. 다치지 마실게요. 야 근데 이거 너무 길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제노야. 옆으로 이렇게 길게 잡아서 그냥 밀어버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되게 어려워. 내가 이걸로 너를 계속 받쳐줄게. start. 그렇지. 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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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안 돼요. 얼굴 안 돼요. 얼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밀어 밀어 밀어. okay let's go. 옆을 몸 옆을 밀어요. 정팀. 정팀. 얼굴 갖다 대 그냥. 아 힘써 힘써. 정팀. 정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 더 붙어. 그냥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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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자. 우리 붙자. 정팀. 제노야 옆으로 쳐. 제노야 옆으로 쳐. 제노야 옆으로 쳐. 제노야 옆으로 쳐. 제노야. 제노야 그냥 때려 그냥. 우리 팀 너무 착해. 계속해서 때리면 안 나빠서 보여요. 야 얘네 힘 빠졌는데? 아니 그 도구 바꿔. 도구 바꿔. 도구 바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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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 얼굴에. 야 손으로 밀어버려 그냥. 아 어 어 오케이. 물어. 밀어. 반갑어. 밟ителя. خ rappe. revelation. 잘 Allison. 타로야 저걸로 기타를 잡아줘. 그게 나. 좋습니다. 이번 게임을 특별하게 시작 전에 기선제압, 눈빛 유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따라! 유타로! 유타로! 진짜 잘한다. 유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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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번대가 있어. 번대가 있어. 유타로! 유타로!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지금은 누가 떨어지냐! 유타로 옆으로! 유타로 옆으로! 유타로 옆으로! 유타로 옆으로! 유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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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한 사람들 중에서 2명 2명 또 나와서 충격으로 공포합니다. 우쿤야 나오면 나 할 거야. 정우 야 너도 해야 돼. 아 자신 없는데. 제일 기대가 되지 않는 두 명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앞에 하래 뒤에 하래. 어? 앞에 할게. 야 대인형이다 야 대인형. 자 3DTV는 오늘 하체를 보는 정우와 양현입니다. 귀엽게 생겼지? 세상이 내게 주! 야 형! 이재만 한 띵 줘. 자 준비! 대인형! 그렇지! 대인형! 가 가 가! 아니 아니요. 대인형! 대인형! 아 나 베개 주워주세요. 아 내가 내가 주워줄게.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대인형 동생들한테 이기려고 와. 왜 해 형 돼가지고. 끝내줘 끝내줘 끝내줘. 아 형의 힘을 보여줘. 보여줘! 준비 시작! 보여줘 보여줘! 그렇지! 밀어! 밀어! 그렇지! 아 나 베개. 밀어!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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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야 여기 몸 잡았어. 아니 몸 잡지 마. 몸 잡지 마. 중간에서. 중간에서 대결해야 돼. 그렇지! 대결은? 야 가자! 더블킬 더블킬. 세요 세요 벌써 세요. 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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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지켜주고 싶어. 지켜주고 싶어. 사랑해. 오 베개들. 도영아. 이게 무서워. 도영아 지지마 지지마. 도영이 형 밀리지마. 나쁘게 해. 옆으로 밀어. 옆으로 밀어 정우야. 얍삽하게 해. 정상호 필요 없어. 간지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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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우 웃음기 싹 뺐는데? 몰래 수 없어. 몰래 수 없어. 몰래 수 없어. 몰래 수 없어. 슈가링킹. 젖잘싸. 젖잘싸.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야 너 진짜 힘들어 보여. 이번 게임에 승자는 100팀입니다. 킥킥킥킥킥킥킥 백. 지금 각 팀의 점수가 2대2에요? 아 2대2에요. 오케이. 아까 장희자랑. 자 마지막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게임은요. 내 옆에 놓고 웃어 있어 봐. Like a stick up. Stick up. Stick up. 네. 자 벌써 마지막 게임인데요. 이번 판으로 인해 승부가 바뀔 수 있다니 정말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모두가 함께 진행하는 게임이고요. 이 뒷자리를 접어가면서 모든 팀원이 이 자리에 더 버티면 성공하는 게임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돌자리 위에서 5초만 버티면 됩니다. 한 명씩 업고 막 일해야 돼. 동시에 시작할게요. 두 팀이. 바로 첫 번째 돌자리부터 시작! 자 갑니다 갑니다. 그냥 올라오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쉬워 보여요 지금. 일단 성공. 아 잠깐만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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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 다리 안으로 누워 봐. 다리 안으로 누워 봐. 다리 안으로. 5초만 버티면 돼. 동그랗게. 일로와 일로와. 5. 4. 3. 2. 1. 성공! 자 두 팀도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반을 접어주세요. 최대한 크게. 반 접으래 반 접으래. 잠깐만 잠깐만 똑똑하게 접어야 돼 똑똑하게. 좋아 좋아. 제대로 안 놓고 이렇게 접으면 여기도 공간 생기죠. 올라가겠습니다. 좋아 그런 거 좋아. 이거 들키지 않아요?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바람 불었어 그런 거잖아. 제대로 해. 이거 다음부터가 어렵겠다. 이렇게 아직 이렇게. 반씩 쓰지 마시고. 이건 반이 아니죠. 이건 3분의 1 접은 거죠. 아 무조건 반으로 접어야 돼? 3. 4. 4. 3. 어 발이 좀 삐져나와요 지금 수타로 씨. 수타로 씨 발이 삐져나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 1. 성공. 어깨 동무하고 한 발로. 자기 발 위로 발 올리고 이렇게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들 올라갈게요 시작. 잡아 평행 잡아야 돼. 내가 여기 올라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발로. 오케이. 아 이거 충분해.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 저기 발 발 발. 서로 잡아 서로 잡아. 서로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힘 줘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다음부터 어렵다. 아 이거 다음부터 나 다음부터. 다음부터 한 발. 한 발. 내가 여기 한 발로 있을게. 이렇게. 야 이제부터 힘 써야 돼. 힘 써야 돼 이제부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일단 한 발. 이제는 도전 외치고 한 팀씩 갈게요. 자 그럼 100팀부터 갈게요. 네. 빨리 연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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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 그러면은 자기 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최대한 끌어 최대한 끌어. 에이. 진짜라? 자 제가 뒤쪽에서 확인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오케이. 갑니다. 시작. 1. 2. 4. 좋아 좋아 좋아. 4. 5. 에이. 다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득대와 미념. 앞에 인트로 같은. 시작. 1. 2. 땡겨. 땡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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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적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 동그랗게 만들어. 발 밟아야 돼 이거 방금 아까 했던 거. 발 밟아봐 발 밟아봐. 한 명이 위로 그냥 올라갈래? 대칭 사람 누구야 나 잡아줄 사람. 형 여기 제 손 여기 잡고. 자 갑니다 시작. 에이. 자 버텨 손을 버텨. 아 실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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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이게 중심이 안 맞긴 했어. 아 우리 너무 아깝다. 둘이 이렇게. 햄버거처럼 앉아. 네 명 이렇게 하고 위에 앉으면 안 되나? 발 하나씩 넣고 둘만 버티면 돼 둘만? 아니 업해요. 한 명 더 이리로 와 한 명 더 이리로 와. 런쥔이 나오고 싶어. 재현이 형이랑 송찬이가 최대한 서로 당겨야 돼. 네. 가능할 것 같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아 좋아 좋아. 성공했어 성공했어. 진짜 성공. 우리 어차피 계속 성공 못 했거든. 네. 한 번만 도전하게 해도. 그냥. 성공 못 할 수도 있잖아. 방금 여기서. 우와. 우와 준비할 수 있는데. 이거 이 방법 써보자 이 방법. 각자 대칭이 있는 사람 손 잡고. 대칭.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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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괜찮아. 졌지만 재밌었다. 졌지만 재밌었다. 되게 재밌다. 어려웠다. 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그 손실 어떻게 했냐. 이로써 총 점수는 청팀 3대 백팀 2입니다. 아이고. 아쉽네. 아슬아슬아슬. 잘했어. 네. 흥미아 청팀에게 스파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르시오. 굿게임 굿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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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게임 굿게임. 굿게임 굿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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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부분은 오늘의 MVP상, 오늘의 응원 킹상, 그리고 기대 2상인데요. 우리 애들 안 주면 안 돼. MVP상의 서우지! 인정. 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응원 킹상! 뭐야? 감동받았다, 구중받았다! 구중 왜 그래? 자, 태용이 형 이겨내! 너무 맛있겠다. 과일 좋아. 기대 2상은 쇼타로! 보민이 형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예요? 귀여워. 그리고 이번 시스템 명란 운동회 진행을 멋있게 맡아주신 우리 MC분들에게 특별히 저와 쇼타로가 MC 고마워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뭐예요? MC님들! 저 비타민! 이거 비타민기에 에르메스래. 이거 나도 먹고 있어. 오, 이거! 저거 좋아! 돼지고기? 나도 가질래. 나도 가질래. 들어주세요. 아, 들어주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수상한 호수한 분들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하나 지성이 되자. 내가 들어주세요. 오랜만에 우리 시티고가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성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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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우도 받고 저희 총팀 우승해서 정말 기쁩니다. 네일이 형이 한 마디 또요. 역시 게임은 이겨야 즐겁습니다. 핸드링, 핸드링.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고요. 가끔 운동해야죠. 가끔 운동해야죠. 맞습니다. 한 채 먹어야지. 한 채 먹어야지.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시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약간 너무 덥지도 않고 딱 봄 날씨에 뭔가 다 같이 모여서 막상 여기에 와서 공기 느끼니까 진짜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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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들 진행 너무 잘해줬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월 보내세요. CCTV 영감 운동회!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너무 재밌어요. все 잘 되닐요 이랬어요. 뮤직빅에서 탑잤되고